안녕하세요. 8년 공부 오문정리의 판변TV의 박환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5일자 8년 공부 민사 책임 제한과 상고 사유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28일이고 사건번호는 2019-22472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분양대금 반환 청구의 소고요. 원고는 대우조선 해양이고 피고는 하동군입니다. 계약이 파괴되고 나서 손해배상에 관한 청구인데 피고 하동군이 원심에서 폐쇄했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일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피고 하동군은 원고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은 중요하지 않은데 이 계약에 있어서 피고 하동군은 법률 전문가에 문의해 보더니 의회의결, 하동군의 지방의회의결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피고 담당자가 대우조선 해양 쪽에다가 답변을 해줍니다. 이거 지방의회의 필요 없으니까 그냥 계약하자. 그래서 이제 원고가 계약금 110억 원을 지급을 해가지고 연대보증 약정까지 체결을 해서 하동군의 770억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변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금, 총 계약금은 더 컸겠죠. 그래서 계약금 110억이 있고 아마 연대보증 이행을 770억으로 하고 그 나머지 일부만 잔금으로 처리하는 이런 계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의결 없이 될 경우에 무효가 됐기 때문에 결국 계약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110억을 반환하고 그 다음에 770억의 변제를 위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구도를 말씀드리면 총 계약이 있는데 계약금 110억이 있었고 일부 이행으로 770억을 대신 변제한 거죠. 연대보증 약정해가지고 대신 변제를 했는데 이게 지방의 의결이 없었다는 이유로서 결국은 이행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하동군이. 그래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제하고 결국 계약금 반환, 그 다음에 770억 변제한 거 돌려달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심은 계약금 다 돌려주고 770억도 손해배상 이거 다 돌려줘야 된다 해서 원고 완승을 시켜준 거죠. 그리고 이제 피고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 제한을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인정 안 해줍니다. 이거는 뭐 네가 잘못한 게 맞다. 왜냐하면 법률 전문가 의견 들어가지고 했는데 뭐 지방의회에 필요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거는 하동군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해서 한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이 손해배상에게 책임 제한 주장을 했는데 이게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그런 경우 아니면 책임 제한을 해야 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하동군이 전체로 완전히 책임져야 되느냐 아니면 일부라도 이거는 완전히 그냥 하동군의 오롯이 책임만 질 수 있는 사안이냐 이 문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가해제의 책임 제한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하동군의 문제죠. 책임 제한은 사슬심의 정권사항이다. 그러니까 사슬심의 정권사항에 대해서 책임 제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책임 제한을 할 거냐 말 거냐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률적 판단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구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 제한을 할 거냐 말 거냐 또는 얼마나 할 거냐 말 거냐는 대법원의 상구 사유가 안 됩니다. 그런데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률적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상구 사유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안에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대득한 당사자로서 하동군과 대우조선해양이 계약을 맺은 거니까 하동군만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지를 자문을 구할 게 아니라 원고 대우조선해양도 대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자문을 구한 것도 없고 의견도 구한 적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 따라서 이렇게 원고도 전혀 책임 없다고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제한을 아예 안 해버리는 거 그거는 상구 사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 제한 책임 일부라도 지금 원고도 있는데 전혀 하지 않는 거는 현재의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대법원에서 상구 사유로 삼아서 파괴할 수 있다. 이게 이 판례의 내용인 거죠. 이 책임 제한을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자주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어떤 손해를 대상했을 때 가해자의 모든 손해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실에서 책임 제한을 한다든지 과실상계자든지 이런 걸 다 하게 되는데 책임 제한을 공평의 원리에서 그냥 하게 됩니다. 과실상계와 상관없이. 그런데 이 전혀 하지 않는 경우 전혀 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떤 경우냐 그냥 가해자가 오로지 책임진 게 맞다 이런 경우에만 저지하지 않는 것이고 가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뭔가 상대방에게도 뭔가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면 전혀 하지 않는 거는 문제다. 그래서 이제 화동군의 과실이 크긴 하지만 원고도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전혀 없다라는 거는 원심이 잘못 판단한 거다. 따라서 이거는 일부라도 책임 제한을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110억은 계약금을 돌려주게 됐고 현재금 770억은 전체를 받을 수 있었는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노우조선해양도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웹프로는 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의 손해는 전체의 대부분의 손해는 화동군이 책임져야 되지만 그 대우조선의 일부는 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마 이게 부당이득으로 갔으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이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책임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 부당이득은 지금 이 지금 하동군의 경우에 하동군의 경우에는 770억의 채무가 지금 사라진 거죠. 사라졌어요. 그리고 국어유로 해서 지금 손해를 뭐 사실상 다 변제해버리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 부당이득은 여러가지 실제로 이득을 얻을기 아마 부당이득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에서 법률적 판단이 없겠지만 어쨌든 부당이득을 주장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주장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손해배상을 주장했고 손해배상을 주장을 했다면 책임 제한에서 일부가 깎여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책임 제한의 법률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기억해 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